1,000에 45만원, 500에 50만원이고 그 이상의 가격 조절은 안 돼요 지금 여기 세입자분 짐이 있어서 아마 제가 이 영상은 일단 모자이크 상태로 올릴 것 같고요 깔끔하고 화장실에 여기 해바라기 샤워기도 있습니다 화장실 크기는 일반 원룸 사이즈의 크기인데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고 화장실에 창문도 달려 있고요 방 크기도 굉장히 가격대에 비해서 커요 여기서 이렇게 3m로 무난하죠 3m로 무난하고 여기서 저기까지는 4m가 나옵니다 3m 95 거의 4m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정도가 사실 1,000에 50이에요 1,000에 50으로도 충분히 나가는데 1,000에 45만원입니다 대신에 유일한 단점을 하나 꼽자면 계약은 2년만 가능합니다 2년 계약 2년 계약만 가능하고 위치는 제가 지도로 표시할게요 세입자분 짐이 있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좀 올리지 말아달라 하면 모자이크 처리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이사는 12월 말이고 분리형 원룸입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도 밖에 가스렌지와 신발장도 아주 크게 있네요 그래서 1,000에 45로는 아주 강추합니다 보증금 이런 거 2,000에 35 거의 잘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000 designated